VOTTE TV 많을봄입니다 왜 내 목을 왜 아 그래 이거 어떻습니까? 7위 마마 갈 때 한복 입고 가고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와 근데 상상했어 내가 입고 가는 걸 봐봐 봐봐 내 어깨라니까? 야 이거 안 뛰지 신나서 잘 뛰네 야 한 명씩 왔어 뛰어 내 어깨서 출발 자 이제 게임 끝 안녕 환영하는ility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여러분 무슨 게임이야 아 열심히한다 무슨 게임입니까? 두 번째 게임은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요? 내가 고수지 이깃iz 이제 확실한 거는 진영이나 시간 둘 중에 한 명 여기서 꼴등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한복입니다. 컨딩을 하고 유리한 거니까. 야, 인간은 진짜 컨딩하지 말고 없어. 어, 그래. 반취, 반취, 반취. 1점, 반취, 반취. 1점, 반취, 반취. 본 게 아니라 흘끗 스쳐지나. 아, 감사네. 스쳐지나 왔으니까 5초 합시다. 다섯 개월치겠다. 10초. 10초 있다가. 알겠습니다. 지금 한숨 내셨다, 지금. 컨딩할게요. 준비, 시작. 오케이, 오케이. 뺏기면 감점해 주십시오. 아, 뺏기면 아니네. 컨딩하면. 어, 뭐야 이게? 여보세요. 진, 진, 진. 아, 근데. 몇 군데요, 몇 군데? 아, 전혀 모르겠는데. 야, 하나도 안 보이냐? 뭐야, 뭐야 이게? 찾았다. 찾았다, 정답. 아, 태용아. 그렇게 뒤로 가면 뺏기려고 오는 거 아닌가? 다 찾아야지, 다. 아, 야, 야. 컨딩해도 된대매. 뭐야, 이거 어떻게 찾아? 아, 저쪽 자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아,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아, 다들 풍부욕이. 아, 뭐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야, 본다, 본다. 야, 제작진 이제 하다 하다 틀린 그림 찾기까지만 되네. 야, 보지 마라, 진짜. 보지 마, 보지 마. 꼭 저런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나가더라. 아, 나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 진짜? 아, 오지 마요. 야, 보지 말라고, 김남준.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야, 진짜 인간지랄으로 보지 마라, 진짜로. 진짜? 아, 제출. 아, 시규 형 잘하네. 야, 안 돼. 내가 한복 입게 생겼는데? 아, 틀렸대요. 아, 나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아, 저거. 아, 근데 잘 만들었다. 이거 찾기 힘들다. 나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다들 하나 때문에 해내는 거구나. 야, 지미 형 교환하자, 어때? 네? 아, 싫어요. 형 거 왠지 내가 다 찾았을 것 같아요. 아, 뭐냐고. 홍석이 형, 봐요, 진영이. 아, 진짜 오바잖아. 너 몇 개 찾았어? 저 여섯 개. 여섯 개, 나 여섯 개. 형 어떻게, 여섯 개 찾아? 오케이, 여섯 개 끝. 오케이, 여섯 개 끝. 오케이, 여섯 개 끝. 아,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오케이, 여섯 개 끝. 오케이, 대출. 오케이, 대출. 야, 여섯 개. 형. 우리 마지막에 영혼의 플레이 쩔었다. 야, 야. 야, 너가 웨틴. 어, 나 몰라. 알다, 알다, 알다. 2등으로 했어요. 다 됐어요. 야, 못 찾았어? 야, 도와줘, 도와줘. 야, 빨리 도와줘. 나 안 보이게 생겼어, 도와줘. 야, 빨리 도와줘, 나 안 보이게 생겼어.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성공, 3등. 에이, 에이, 브로우. Trust me. Trust me. 안 될 땐 교환하세요, 여러분들. 한 거 아니었어요, 윤기 형? 윤기 형 틀렸어, 아직. 아, 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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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출. 야,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살떨리냐? 아, 진짜. 한복이 걸려 들은가? 야, 이 이슬이야. 아까 제일 먼저 나가신 건 아닌가요? 자, 여러분. 영혼의 대결입니다. 진, 그리고 슈가. 두 개. 제가 보기에는 협동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둘 다 정수가. 힌트를 드릴게요. 야, 우리 들어와, 우리 들어와. 얼굴은 건들지 않았어요. 얼굴 없습니다. 그리고 풀. 풀. 풀 안 했어. 아, 이건 진영한테 좋은 히트였죠. 아, 이건 진영한테 좋은 히트였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진짜. 자, 자, 자. 자, 진영이 통과를 하나 못하나가 지금의 관거리죠. 아, 근데 반칙 행위한 사람들을 감점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컷뉴을 하면 더 유리하겠다라고 공식을 하셨기 때문에. 맞아, 공식으로 말했어. 그러니까요, 주의하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진짜 반칙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 이거는... 야, 어디야? 어디야? 풀. 풀. 난 되게 잘 보였네. 옷장에서 하시도? 이런, 이런 불공평한 사회 나는 원치한... 너네가 들어온 방탄소년단이야! 나도 진짜 허니 안 했잖아. 저 미팅했습니다. 허니한 사람 있어요? 누구야? 하나가? 나 내 뒤에서 시작을 했어, 얘가. 내 뒤에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진짜. 45초 남았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뭐야, 하나? 나는 가르쳐 줄 수 없다. 힌트, 힌트, 힌트. 반칙을 해도 못 이긴다니까, 저 형은. 30초. 정모아, 빨리! 딱 3초 남아서 힌트 힌트 드릴게요. 형,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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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 2, 3.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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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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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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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재출하고 오시고, 잠깐만. 채점을 이쪽에서 한다고요. 어디 틀릴지 봐야 될 거 아니야? 6, 6, 6, 6, 6, 6, 6, 6, 6, 6. 야, 진짜 이런 걸 내내. 현재까지 스코어는 나쁘진 않은데? 좋아, 나오자. 좋아, 다음 게임으로. 형, 자, 오. 아, 나 이 표정 진짜 기다린다, 진짜. 우리 그대로 공간 좀 넓히자 야 너네 오지마 나 진짜 애들아 잘 볼 수 있게 좀 해줘 지휘 형이 지금 목숨을 다해서 형 집중해서 보면 보여요 자 준비됐습니다 시작! 얼굴 안 건드렸죠? 오 찾았다 찾았다 내가 지금 못 찾는 거야 아 이게 그림이 커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야 나도 진짜 못 찾겠다 이거 건 제발 보여라 이거 좀 달라 보이죠? 이거 아닌가? 안 달라요? 아 안 보여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와 5분 남았습니다 힌트를 아 필요 없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많이 찾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풀 풀? 또? 아 두 개만 찾으면 되는데 아니 풀은 똑같은 풀이에요 아 감독님 더 이상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뭔데? 저는 그거 찾았거든요 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진짜로 풀 그림자 잘못된 사인 준 거 아니야 똑같은 사인 준 거 아니야 내 거? 두 번째 힌트 목량 축하 발 내 발에 뭐가 있다는 거야? 형 발 되게 예쁜 발인데요? 아 진짜 세 개 이상을 못 가겠다 어떡하냐? 오케이 하나 남았다 와 이거 이거는 진짜 찾기 힘든 곳이었어 어 나도 나도 진짜 너 풀 그림자가 뭐가 다른 거지 모르겠어 정말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 바닥에 두 분이 있습니다 큐파 한 번 10분 주세요 10분 저 진짜 어려워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안 보여 하나가 안 보여 하나가 진짜 안 보여 추가 발이랑 슈파랑 교환할래 남자? 형이랑 교환하면 안 될 것 같아 와 합성을 너무 잘하셨다 진짜로 남준이 형 슈가 발 찾았어요? 응 나 찾았어 너 소파 찾았냐? 저 소파 찾았거든요 야 나도 소파 야 왜 나랑 교환 안 해? 야 진짜 저희는 점수가 똑같아요 진이 형 우리 합체할까요? 할까? 야 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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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 정구아 소파 찾았냐? 소파 찾았어 어 소파 말고 다 있다 너 뭐 뭐 했냐? 나 여기 바닥 바닥 야 너희 너무 한 거 아니야? 더 합세야 너희 둘이 가 야 너희 찾은 거 없냐? 야 야 야 야 야 야 민육이 하나도 못 찾아놓고 나랑 합세하지 와우 피니쉬 형 아니 형 왜 나 제대로 안 가르쳐 줄까? 아 미안하다 찾았어요 자아 자아 사랑해요 아 이거 너무 안 갔을 게임이 된다 끝났습니다 야 쟤 내 건 두 개 공짜로 가져갔다니까 하나 가져갔어요 하나 야 마지막 하나는 없는데? 어디? 코소아 고맙다 너 덕분에 풀었다 오 슈가 발 40 멤버는 다 왔으면 안 돼요 그치 다 왔다 다 왔다 살벌하게 풀었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슈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자아 자 맞추신 멤버는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슈가 발 야 내가 찾은 건 타봤냐? 다시 한번 영혼을 대그리네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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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왜 무엇을 타는 거야? 야 이제 탈벌하다 이거 모르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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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슈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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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을 그렇게 아주 재밌게 막 너무 경쾌하게 하시는데? 아 나 하나 못 찾았어 몇 개 찾았어요 형? 네 개요 더 많이 맞추신 분한테 1점까지 그렇지 줘야지 아 슈가 형 4점입니다 진 형이 그러면 2점이고 아니 컴딩하던 분들이 왜 이러실까 진짜 쟤는 찾은 거 없으면 내 찾은 것만 뺏겨가잖아 아 다 자작사에서 똑같은 걸 찾은 거지 아 많이 속상해 속상해요 형? 마지막 게임에 달려있다 이건 진짜 마지막 게임 뭡니까? 마지막 게임은 빙고 게임입니다 빙고 빙고 게임 자 시작합자 준비 시작! 파음 아이구 아 뭐야 아아 아 우리가 맞혀야 돼 무조건 맞혀야 돼 라면 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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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 빨리 정답 단무지 땡 정답 김치 정답 오 야 아니 형이 틀린 거 왜 돼요? 형 맞아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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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자 태양 고 정답 라면 정답 자 할게요 정답 정답 된장 티켓 정답 뭐야 어디 있노? 뭐 됐지? 오케이 시작합니다 정답 아 정답 외쳤어? 정답 외쳐야 돼? 아 그래? 바나나 오케이 어 뭐 뭐 바나나? 바나나 이 형 책상 그러니까 맞추신 분? 지민 씨? 아 저는 쉽습니다 정답 스테이크 후 와 스테이크는 없다 스테이크 어딨어? 아 저 저 빙구가 될 라인이 아니야 나 큰일 났어 스테이크가 될 라인이 아니야 자 할게요 아 저요 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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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고구마 고구만데서? 고구만데서? 아하 땡 이야기해줘서 어떡해 아 이거 지민이가 수혜자네 이거 완전 야 고맙다 야 지민 일어나 구야 사과 사과 어 정답 어 진짜? 저기야 어떻게 사과야? 수과 형 수과 형 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야 알죠? 네 많이 떠네 아니야 형 우리 우리 적기 전에 그 얘기 눈빛 빠져봤잖아요 우리 형은 그걸 할 거라 믿어요 우리의 우정 근데 우정 같은 거 없는데 그쪽 아니야 형 그쪽 하면 안 돼 자 간다 자 이거 간다 정답 저게 뭐야 저게 뭐지 저게? 스파게티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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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자 한번 나 찾아야 되거든요 잠시만 아 여기 있다 자 갈게요 뭐야 뭐야 정답 정답 잡채 정답 오 똑똑하네 역시 바로 알아듣는구만 오 야 내가 없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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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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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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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겹살 땡 빨리 빨리 삼겹살 정답 아니 아 진짜 야 왜 내가 맞아야돼 형 오 뭐야 오 오 이거 알았다고? 정답 고구마 똑똑한데 왜 고구마야? 형 똑똑하자 고민 못하고 고구 그냥 막 됐어 자 그래 인정 자 진영 형 형 똑똑했죠? 똑똑했어 조용히 해봐 딱 뭐야 이게 정답 돼지고기 정답 곱창 땡 막창 땡 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정답! 순대 정답! 와 대박이다 아 순대 안 적었는데 가자 빨리 뭔데? 아 비기라 빨리 돼지국밥 땡 비겨야 비겨 비겨 해장국 뭐야 저 스웨스가 너무 빈약해 아 알겠다 팝! 팝 팝 정답! 자 정답! 김치찌개 땡 정 정답! 쌀밥 땡 야 1분 지나가 우리한테 불리하더라고 야 어디가 지민이야 여러분 바로 갈게요 레몬 가자 맞아 이거 레몬 자 정국 정국 저는 빙구입니다 이거 빙구야? 이거 우리가 안 맞추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안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안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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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게 오케이 오케이 정답 햄버거 나이스 정답 빙고 나 빙고인데? 동체 빙고인데요? 어차피 너희 싸움 아니야 영혼을 구하는 싸움이라고 오우 야 쩐다 야 우리들이 통하는 게 이긴 것 같아 나야? 나야? 주용해야지 뭐고 저게 설마? 야! 감자튀김 정답! 우와 아 나 다 애매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귀로 먹는 거야? 아 이어폰 이어폰을 먹는다고 아 잠깐 잠깐 멜론 정답 멜론 여러분 멜론이 아니라 멜론입니다 멜론이래? 자 미안 오케이 오케이 이제 국민 간식 나올 때 됐는데 국민 간식? 자 재영 오케이 매운데? 정답 매운탕 오케이 우와 우와 너 천재냐? 우와 우와 야 왜 안돼 차이가 맞추고도 놀랬어 삼겹살 두 번 썼어 자 할게요 넌 다 똑같냐 왜 얘가 아니 왜 자꾸 나를 가르치지? 그게 돼지국밥 땡 아 알겠다 뭐였지? 뭐였지 땡 아니에요? 찌개 땡 빨리 시간 없다고 우리 국밥 정답 우와 진짜 제발 그냥 국밥이야? 그냥 국밥 자 정답 팥사 땡 땡 정답 내가 잡았다 까르보나라 정답 왜 형이에요? 땡 땡 땡 땡 정답 정답 올리오 파스타 정답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아 정답 사전박이 아 진짜 답답하다 정답 스파게티 정답 그래 근데 얘는 계속 맞출 때마다 없어 너야? 자 B 자 할게요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들 텐데 뭐야 이거예요? 뭐야 이게 아 삼계탕 네? 뭐? 삼계탕 땡 비빔밥 땡 자 비김국수 땡 야 이거다 이거다 야 이거다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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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 세 세 세 세 이게 뭐 비빔밥 자 자 보세요 보세요 정답 떡볶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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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쉽다 피자 아 이거 이거 뭐 땡 이걸 못 맞추네 아까 했었잖아요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삼계탕 김밥 땡 이거 진짜 쉬운데 아니야? 뭐야 다시 한 번 센데이티 정답 자 갑니다 나만 맞추는 거예요? 나만 맞추는 건데 네가 일부러 안 맞춰도 나도 일부러 안 맞추고 그러게 합인국이 지나가는 거야 최대한 빠른 선택지로 가자고 여기서? 활 활 활 진짜 모르겠는데 명기가 괜찮네요 찢어 왜 찢어서 이렇게 먹지? 김치찌개? 오 정답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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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가 맞춰줄게요 아 시간 있잖아 알겠다 정답 눌렛 미 우와 아니야 아 아 스탑 아 아 아 아버지 어 그렇지 아버지? 형 갑시다 한 번 오케이 미역국 그렇지 빙고입니다 정답 주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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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점수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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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런 날도 온다 저는 태어나서 방탄하면서 1등 처음에 본 것 같아요 공전이랑, 문제로 이런 거로 읽는 수험이에요 지미 씨, 게다가 1등 상이 있어요 뭐예요? 6등 하신 분이 취미 캐릭터를 쓰고 형이 제 거 쓰도록 방송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2등, 3브로 2등, 3브로 2등, 4브로 마이 브로 5등, 3 아하 6등 한복 이야, 몇 점 차이죠? 1점 차이입니다 칭찬아, 딸 거야 아니, 근데 한복이 진짜 예뻐요 마맛대 한복이야 형, 또 기사 올라오는 색감이야? 패션 종결자, 이번에 한복까지? 남친짤 아... 힘든 싸움이었다 자, 맞추는 시간에 남준이 형부터 가져볼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석진이 형?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정답은? 땡 수가 형 나 B 아니요? 어? 왜? 아니구나, 오 대박이다 아 난가, 그러면? 아니, 나도 B 아니면 석진이 형인데 난 석진... 아... B인가? 내가 봤을 때 일단 읽으면 다 못 맞출 것 같아, 지금 나는... B! 아, 석진이 형이야, 아... 자, 태형이는? 저는... 정국이예요 땡 아무도 못 맞추지 않아 꼭 맞춰야 되는데 윤기 형 아니면 B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인기적이냐 B가 여기저기 다 하고 다녔어 저는 윤기 형입니다 네... 야, 정국아 가자 저는 알아요, 아는데 선물 못 받게 할까 봐 일단 맞춰놔 봐 나 알아요? 야, 쟨는 아무한테나 봐서 다 했다니까 야, 확실히 얘기해요, 확실히 말해봐, B형 아니요? 어, 진짜? 형도 B 해봐요 자, 진영 봐요, 맞출 것인가 정국이 우와, 다 틀렸어 저는 우선 지민이에 많이 떠였고요 진짜? 제 미션은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이 친구 뒤에 가서 V를 하는 거였어요 네 이름 할 수 있는지 오, 나 너무나 궁금해 나 전부 너무나 궁금해 난 부산에서 진짜 쉽다 감독님, 너무합니다 그래서 한 7방 했다니까? 근데 금손인 거야 그럼, 네, 오, 오 야, 여기서 네가 뽑던 거야, 그러면 나 레몬이 좋아하네 저는 B였습니다 그리고 B 옆에서 하트하기였어요 야, 다들 너무 쉽다 야, 휴가 이뻐하네, 감독님이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진짜 미션을 되게 잘한 거 같아요 하이파이브였고요 너 아까 설마 마지막에 한 거 그거 말한 거야? 랩몬스터였습니다, 저는 아, 애들 쉽네, 미션이 평소에 많이 하니까 제 명은 하이파이브예요 보통 난 나처럼 어려운 거 낼 줄 알았어요 나도, 난 되게 어려웠어 아니, 근데 이것도 티나게 하면 되게 티나게 안 하면 나는 이거는 진짜 들긴 거였어가지고 난 멤버들 다 올렸어요, 그냥 나는 진영이었어요 그리고 진영한테 똑똑하다라는 말을 듣는 거였어요 형, 형, 똑똑했죠? 똑똑했어 와, 진짜 어렵다 와, 대박이다 아니, 태형이가 옛날에 스파이더로커 이런 거 잘해 아, 저는 정국이었는데 90 포기하고 있었던 게 같이 하트를 하는 거였는데 아, 이건 어렵다 했잖아, 아까 제시어 중에 제시어 나랑이랑 아, 아깝다 야, 네가 나오라고 했어야지 근데 그걸 머리를 못 썼네, 그거를 야, 아실만큼 지금 해 그래서 나보고 물어보고 아, 이거 하튜 라고 하더라 이랬는데 근데 이거를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는 게 어, 나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얘 하트 이렇게 아, 누구야? 저는 슈가 형이요 뭐였죠? 슈가 형이랑 손깍지 끼는 거였어요 아, 알죠? 많이 도네 야, 근데 너 너무 티 났어, 이거 아, 근데 몰랐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나는 바보야, 뭐 아무것도 몰라 저는 제이홉이었고 뭐였을 거 같아? 진짜 어려운 거였을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어려웠어 제이홉한테 아, 하지 마요 소리 듣는 거였어 나 프랑스 잘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계속 컨닝했잖아 들은 거 같은데 아, 보지 마자 여기서 못 받는 사람은 단 한 명 뿐입니다 우리 한복을 입게 될 진영이 형 하하하하하하 아, 나 마음이 너무 아파 한복도 입고 선물도 못 받습니다 아, 나 마음이 너무 아파 호의 속옷을 얻은 시고요 이게 내 거죠? 어 속옷 맞습니까? 호석이 속옷이다 정국이 거를 내가 기원으로 만드세요 아, 슈가 형은 딱 사이즈가 보시면 알겠죠? 디퓨저나 디퓨저나 디퓨저 아, 진영이 거를 뽑힌 야, 제이홉 좋겠다 네, 뭐야? 야, 진영 야, 뭐야? 나 특힉 와아아 저거 뭐야, 진짜 이거? 이게 냉장고 아니에요? 형, 이거 내가 좋아할 거 같아요? 어, 좋아해, 좋아하지 야, 슈가 이게 뭐야, 이거? 책이야? 진짜 너 좋아할 거야 우리 앨범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준희 형 거다 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 진짜 왜, 왜 이준희 형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묵직한데? 아, 받아야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한 명씩 떠보자, 한 명씩 진영부터 난 좋은 걸 줬어요, 나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 되게 좋아 예쁘다? 선인장이 집 장식용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독특하다 멤버들 각자 방에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선인장을 키우고 싶어서 저와 같이 선인장을 키울 사람을 구하려고 같이 하자 나도, 나도 이제 살 거라서 이런 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에포는 하고 좋습니다 이거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모가 아니야, 네모? 아, 이거 척척이 아니야? 아, 이거 생각보다 이쁠 거예요, 진짜 이뻐요, 이게 아, 이거 알아, 이거 아, 뭔데, 뭔데, 보여주세요 고양이 빛나는 거 밑에 꽂아가지고 아, 스탠드 어, 좋은데요?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삼색 고양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알 또 자기 PR 하면서 되게 선물 주네 야, 이것보다 심하네 야, 나 슈윈이, 슈윈이 자, 저는 남준이 형 선물입니다 제 선물은 실용성의 끝입니다 아, 좋아요 야, 이거, 이거 저도 살 거예요, 사실 자, 히트텍 세팅입니다 내복이네요, 내복 모든 내복을 다 틀어야봤는데 결국 저쪽 히트텍이 제일 따뜻해요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남준이, 남준이 자, 저 제이홉 씨가 준 선물입니다 뭐예요? 미니 금고? 뭐예요, 뭐예요? 누가 준 거야? 포스지 마, 포스지 자, 제 선물은 금고입니다, 여러분 아, 금고 좋지 나 안 그래도 금고 사라 그랬는데 야, 금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게 야, 이 금고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심각해 저 뭔가요? 저건 누가 봐요 디퓨저지 디퓨저 맞아요 우와 야, 틀이네 야, 그래도 멤버들은 다 선물 같은 선물을 했다 야, 보여줘 일단, 보여줘 나 진짜 너무 선물하고 싶었어 그냥 아, 진짜? 자장 있어요 오, 최고가야 없어서 못 구하는 거야 여러분, 슈가 형님을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 중고 나라에 올리겠습니다 단돈 1,000원 인 제 팬입니다 심지어 4개라고 4개나 있는데 4,000원이 아닙니다 개당 1,000원이 아니라 묶어서 1,000원 묶어서 1,000원 배송비 포함이야? 배송비는 제가 줄게요 와 마이너 1500원인데? 진짜 진짜 올릴게요 하하하하 재기업 가자 이거 진짜 궁금해 자, 한번 들어봐도 돼요? 한번 들어봐 야, 묵직해 심지어 샌드백 아니야, 샌드백? 이거는 베어브릭 1000% 빡스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진짜로 야, 이거는 빵튀기, 빵튀기 빵튀기, 3만 원씩 야, 이거 5년 동안 먹을 수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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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진짜 대박이다 오, 형님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요? 그, 먹는 거라도 어디냐 재기업 어때? 괜찮아? 오, 나는 나는 맘 좋아 근데 이거 어디다 둘 거 아니야? 재기업 방해 둬야지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딜렐로 고맙습니다. 박사옥 치자. 구멍편은 진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선물 마음에 드세요? 네, 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쨌거나 좋겠거나 게임도 하면서 며칠간 운동기구를 좀 쓰려고요. 어깨 운동으로. 비주얼 쩐다.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형님. 재밌는 게임하고 좋은 거 얻어가네요. 아, 그렇죠. 여기에 몇 개 넣어놔야겠다. 자, 이렇게 행복하게 많이 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달려로 방탄은 이제 한복과 취미 코스트로. 진짜 기대돼요, 완전. 자, 계속 되겠습니다. 자, 달려라. 파이팅!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 달려로 방탄 하나도 계속합니다. 아, 그래도 괜찮네. 선수주자인 내가 있게 되었는데 다행이네. 이거 말고 갓을 준비해주세요. 야, 잠시만. 손이 차. 네? 아닌가? 손이 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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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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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탄소년단 진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형의 축을. 와아! 와, 옷이 꼈어, 심지어. 와아! 진영, 고생하세요. 이렇게 진영이. 자랑스러운 한복을 또 이렇게 입고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워낙에 또 미남이다 보니까 한복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한복인 줄 알았네. 야, 형 얼굴 부어. 아, 진짜. 대박인데요? 이야. 나 왜 배추인데? 너 벌칙이냐? 여러분, 열심히 즐겁게, 재미나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김석진! 형 멋있어요. 기도하세요. 네, 코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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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밍 끝.